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다워 이제 펭스키빙 하나 남았는데요 11월 말에 벌써 그 때 하무민이 끝나기 전에 벌써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다 품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물 사러 갈 때 지니깐 근데 저도 이제 선물 살 게 많아가지고 제 거는 살 거 하나도 없어서 선물 사러 왔어요 디즈니 샵에 왔습니다 디즈니에 헬톡 끌려왔어요 아기만 신났어 제가 입어도 맞겠지요? 오 정말 사이즈 이러면 옷을 입는다고 공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좋아하겠다 음 좋아하겠다 헬주를 심었을 때가 되니까 이제 선물할 게 많이 나오네요 아 귀여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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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시작 아프리카 치즈 친구들 초의보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되게 예쁜 컵케이크를 파는 컵케이크 AT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컵케이크 ATM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살펴거든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리가 이러면 아리가 여기서 갈 수 있어. 아리, which one do you want? pick one. kuko, are you sure? yeah! okay, 이거 one. one? uh oh. uh oh, one. 아니고 Elsa wine and strawberry. I think this one is good strawberry. or sprinkle. strawberry. 물퀴즈 체크 된 거예요 형이 진짜 넓은 거 같아요 안녕 어이거는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거 กふ 네 가지마 오이 utter 오이차 뭐야? 날랫지 에이 오이참 카카오톡이예요 엄청나요 하나는 아리꺼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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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아? 블랙. 음악이 좋아. 잘하는 포로맨? 마! 이걸 왜 이렇게 먹었을까 하고 싶을 거야? 응 여기가 너무 좋아 숨 들어요? 여기다가 싸둘줄게요